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2022년 1월 12일 입니다 혹시 전문학교를 선택하셨다면 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지금 하셔야 되는 가장 첫번째 일은 1월 14일부터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17일까지 인가 독학사 접수기간 입니다 그래서 어 어 인터넷에 독학학위제 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접수 하십시오 아 저는 올해 작년부터는 올해 준비를 안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 하시죠 일단 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시험이 뭐 당장 내일모레 있는 것이 아니라 2월 말쯤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충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섯 과목 시험을 보게 될 텐데 5과목 다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합격하면 너무 좋구요 네 한 두과목 3과목만 합격해도 8학점 12학점 이기 때문에 3과목을 합격했다 칩시다 3과목 같은 3과목이면 12학점 이에요 4,3,12 그러면 이게 어떤 학점이냐면 3학점 짜리 4개를 15주를 공부를 해야 받을 수 있는 학점이에요 물론 자격증도 있겠지만 이런 독학사 같은 경우를 미리 좀 확 획득을 해놓으면 어 자격증과 기본적인 학점들을 더해서 네 우리가 다른 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문학사로만 끝내실 분들은 사실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뭐 2년 안에 학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또는 2년 후에라도 나는 천천히라도 학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독학사 시험을 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과목 3과목 이라도 합격을 해놓으면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추가로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추가로 이제 5과목을 다 안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금요일에는 독학사 접수를 원서 접수 아니 그 필기 접수를 하시라 저는 꼭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을 했구요 여러분들 많이 많은 분들이 독학사 시험을 보고 제발 한 과목이라도 또는 2,3과목 기왕이면 5과목을 합격하고 전문학교에 입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학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지금이야 뭐야 무슨 학점을 벌써부터 준비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는 그 학점은행제의 경우는 결국 학점의 수 로 전문학사와 학사가 갈리기 때문에 꼭 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틀 후부터 할 수 있는 독학학위제 인터넷 검색으로는 독학학위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꼭 준비하세요 꼭 준비하셔서 좋은 학점 가지고 설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